아내 옷선물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아들 숙박 지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선거 기간이었던 5월부터 7월까지 와히드 알리 상원의원으로부터 135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공짜로 빌려 쓴 겁니다. 월세로 따지면 2만여 파운드, 약 3,600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어떤 부모라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선행법상 하원 의원은 선물이나 기부를 받고 28일 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 옷을 포함해 앞서 받은 선물 기부액을 합치면 약 10만 파운드, 약 1억 7,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구 경기 티켓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표 등도 포함됐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재전 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진 선물 학재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